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옆사람과 쉑스 하면서 인사하십시오.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다 한번 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인 귀중한 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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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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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장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원히 나를 찾아오니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빨리 아버님 잠시 잠시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를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다시 한번 통절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우자이 참 감사합니다 나의 시원히 말씀 좀 더 나의 인도하시니 정말 기를 안고 가시니 나의 인도하시니 주님 주님 하여 주소 복귀하시니 나의 성령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성령이 되어주시니 나의 인도하시니 나의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다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조회하도록 나의 원상에 의해서 선언합니다 나의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되어주시니 나의 인도하시니 나의 인도하시니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죄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드리라이다. 하나님 삶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언정 늘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때가 되면 주께서 일하시는 손을 우리가 보는 자들 되도록 주여 믿음의 눈을 저희가 부탁하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축복하시사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그가 말씀 배어날 때 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씬하는 배경세라 주여 인도하고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아멘. 빛차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시지한테 박수치면서 전해합니다.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린 주 하나님 그대하고 가나신 주님 우린 주 하나님 그대하고 가나신 주님 우린 주 하나님 그 말을 믿고 힘들죠 왕의 찬양이 그대하고 가나신 주님 우린 주 하나님 그대하고 가나신 주님 우린 주 하나님 그대하고 가나신 주님 그대하고 가나신 주님 그대하시기 우리 성령의 학습을 신가다시 감미로 불꽃불려 하늘의 주의 기도하니 주의 능력이 약한 있었소 그들의 주들의 기도를 했소서 그들은 늘이 전부 들어야 해 사납의 팅이 있세 내로 행에 구님의 일을 먹지어 자 mentre 세계 위에 그들은 그게 내 목에 우측의 Rakina 일일 destiny 모두 세계를 하나 그들은 하게ration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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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